현역 살아있는 가수 중에 가장 어른이십니다. 그런데 노래가 60년 전하고 똑같은 가수입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올해 87세 안다성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네. 어 박수. 박수 보내주세요. 박수 보내주세요. 박수 보내주세요. 박수 보내주세요. 박수 보내주세요. 박수 보내주세요. 평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린 분이란다. 건강하십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건강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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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